진단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안 나오시네. 박수가 적은가 봐요. 다시 한 번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노래 친구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노래를 마지막으로 오늘 모든 공연의 순서를 마치려고 하는데 앵콜이 없으면 이 한 곡으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앵콜을 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음악 주세요. 진단. 가급적이면 앵콜을 안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앵콜을 안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앵콜을 안 해주세요. 때로는 다툼기도 했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무정이 없는 보상도가 더 소중한 법은 친구야 친구야 그것은 우리는 친구야 시가 잠시 잊고 있네 우리 둘이 다녀데 친구야 친구야 우리 둘이 살았으면 좋네 진실한 고통과 사랑의 눈치 말고 이를 살살 안고 하세 설립은 홍류 한잔 하면서 해는 슬픈 일은 잊어버려 세상이 배로 펴지 힘들 때 진정한 것이 될 테니 진실한 고통과 사랑의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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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신정한 것이 될 테니 보내 감사합니다. 아니 이 집에 시간이 없으요. 이 집에 시간이 없어. 근데 여기 이 집에서 허가를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